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건 처음이야 날씨도 좋은 게 또 뭐 재미난 사건이나 벌어지면 좋겠구나 주상전환 합시오 당장 부담 시작하겠다 놈들이 숨기고 싶은 거라면 내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뜻이겠지 오보 이제 내 곁에서 오보의 선 떨어지지 마요 가자 오보야 삼보야 삼보는 어디 갔냐 너는 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만 시끄럽게만 하지 말고 가끔께 도움도 되면 좀 그래 되지 않겠냐 어디보자 오늘은 머릿꼬나가야 할까 그것만 찾게 된다면 대수문에 대한 신세가 밝히는 건 시간 문제다 가자 오보야 전 전 전 전 저걸 꼭 이리 알토랑 같이 괴롭히셔야지 직성이 불리시겠습니까 완벽해 오늘부로 예문관에 배속된 화멸 윤희서라 하옵니다 전아 소원 예? 소원 근데 손이 왜 이렇게 뚱뚱해 아주 재미난 재주가 있다던데 한 번 보고 들은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거를 비판 어밍인데?